아, 쟤가 회장님 딸이야? 이야, 삼삼한데? 야, 식도 좋네 이거, 어? 회장님이 특별히 부탁한 일이니까 요번 것만 잘 처리하면 우리 승진하는 거잖아, 그쵸? 이제 와서 무슨 운소리야! 선정을 못 하겠다니! 마닐라 지사인 계약이 파기됐다고 연락했으니까 그쪽은 다른 대편을 알아보시오 물론 위약금은 계약서대로 배상하겠습니다 이봐!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? 서 회장 우리 회사도 4알이 걸린 거니요 감정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내 뒷조사를 했으면 할 거 아니오! 범죄가 싫어서 맨 주먹으로 여기까지 도망쳐 나온 사람이오 헌데 내 배편으로 마약을 실어 나루겠다고? 내가 그걸 용납할 거 같어? 내가 그걸 용납할 거 같어?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히든카드를 쓰시죠 첫 거래부터 불발되면 필리핀 애들보다 우리 타격이 더 큽니다 서 회장의 문제가 아니야 그 아이를 건드리면 마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들이 가호 잡아봤자 그건 태국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야 우리가 터줄 때감 아닙니까? 대가리 숫자나 조직력이나 우리가 겁낼 게 뭐 있겠습니까? 결단을 내리십시오 회장님 오늘 뭐해? 혹은 늦게 볼까?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인천 갔다 와야 돼 오늘 작품 들어온 날이거든 인천? 어 내가 서울 올라오면 연락할게 네 선배님 인천세관 보안장국 나가세요? 그런데 아이 그런 일상적인 업무는 저 같은 후배한테 맡기셔도 좋을 듯해서요 이거 웬일이냐? 언제까지 뺀지 소리 들을 순 없잖습니까? 너 이런다고 나한테 점수 딸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달Guys 가수집 준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? 이것도 좀 열어봐 주세요. 나 물 좀 빼고 올게. 여기 있는 작품들은 워낙 고가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저 근데 재산부두가 어디죠? 앞으로 출까 싶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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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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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야, 왜 그래? 어? 지우야, 당장 세관 수사관도 호출하고 지구대에도 연락해요. 구급차, 구급차부터 한 대 불러줘요. 수아, 수연이. 어? 수연이를 봤어. 분명히 수연이었어. 내가 봤어. 내가 봤어. 어? 어?